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4% 상승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만 보면 조금... 기분이 별로이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죠 에코프로 반등했구요 에코프로 BM 반등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가 나왔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장중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실적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2월 7일이 끝이라고 오늘 2월 7일입니다 이거 장중에 공시가 나와서 한 방을 덜 때린 겁니다 장 마감되고 나왔잖아요 내일 시가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 반등 나왔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나와서 모든 그 물량을 흡수하고 그리고 요 내용이 같이 붙었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 BM 좋아요 에코프로 좋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지금은 투자 관점 즉 매매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 똑같은 기간을 보유했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가장 그 수익의 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왜 바닥이냐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죠 근데 그게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데 지금 실적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야 돼요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건 주가는 이미 저 위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23년도였어요 2023년도에 피크아웃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이 지금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전기차밖에 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지금 실적은 왜 이래요 보조금에 대한 유무로 인해서 약간 그 수요 측면에서 감소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1년도에 인플레이션 맞았죠 그러면서 광물 가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리튬을 지속적으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의한 손실분이 발생을 한 거다 근데 그게 예상치가 500억 정도까지 잡혀 있었는데 그게 1100억 정도 이 정도까지 잡혔습니다 안 좋은 내용 있어요 그쵸 안 좋은 내용 진짜 저는 적자를 봤다는 것보다 요 부분이 진짜 크게 안 좋다고 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매출액이 1조 1803억 9700만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39.3%가 감소했습니다 성장주에서 매출이 꺾인다는 건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반등할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개별적으로 기업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걸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격을 잘 잡자 근데 거기서 가격을 잘 잡는 기준을 봤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공략을 해야 된다 왜 신고가 구간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로 인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그리고 내가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지만 매매를 그쵸 심플하게 할 수 있는지 그쵸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건 업 오브 반도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매수 매도 정확하게 1월 23일 매수 1월 29일 매도 그쵸 21%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걸린 시간 며칠 1 2 3 4 4일이 끝이에요 그쵸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7일 코리아 ift 세방전지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장 시작 전입니다 8시 47분 8시 54분 그쵸 매도하거나 그런 건 제가 가이드를 소통방에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1700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코리아 ift 어떻습니까 제가 매수를 며칠째 하고 있죠 그쵸 4일 동안 계속했어요 하나 둘 셋 했는데 4일 동안 그래서 오늘 14% 급등 마감 외강세를 보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니까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그 실적은 어디로 와요 코리아 ift로 온다 왜 자동차 부품 주니까 그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 근데 그쪽은 대형주죠 변동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2월 1일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매수를 몇 번 했죠 4번 했다 근데 2월 7일 오늘도 했고요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매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2월 5일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이것도 매매 못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쵸 2월 1일 코리아 ift 중복해서 매수해라 그쵸 2월 1일 비트컴퓨터 에브리봇 그쵸 계속해서 제가 매물 매수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건 강프로의 소통방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신고가만 공략하자 이거 내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쵸 내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언제 매도하느냐 이럴 때 매도한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날 1월 29일 날 빠져요 3%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매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매도평균가 얼마 6만 3,100원 31.9% 주익 며칠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죠 끝이에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내는 기준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다 그랬을 때 단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손절하고 주도주의 파악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이제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통방 무료입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제가 이 번호로요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달에 강의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겠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 코리아이프티나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얘기 드리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저 오늘부터 매수 탓점 보고 이제 가격 추적 들어갑니다 그것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문자로도 따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쵸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보면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갔다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파악하자 가격에 대한 기준치는 에코프로 BM으로 본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그쵸 이제는 안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가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늦게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하락은 끝났고 더 이상 악재는 없다 테슬라 실적까지 발표되면서 급락 구간을 거쳐왔지만 이거 하락에 대한 선반영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치가 높게 됐어요 왜? 11월 달에 상장됐을 때는 싸게 상장이 됐지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4배 정도의 주가 상승 4배 이상 갔죠? 5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24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구체를 납품하는데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제를 만들어요 리튬을 추가시켜서 그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되죠? 고객사에 납품을 하는 거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주가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전구체 만드는 게 더 낫게 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의 기준치를 두고 우리는 방정식 풀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점, 즉 2주 안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실시간으로 제가 공개하는 건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요 제가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아까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수익 보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20페이지로 상당히 긴데 요 내용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오늘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보고 가격 체크 들어갈 거고요 실시간으로도 공략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고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2월달과 4월달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2월달 정부 정책의 발표 그리고 4월달 총선 그것과 관련된 주도주가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추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12월과 1월달에 진행했었던 그리고 23년도에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을 하고 진행을 시켜 왔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신고가는 무조건 이해를 하시고 주도주 매매 해가지고 진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